아무래도 설날이 다가오니까 슬슬 사투리가 힘이 되는 것 같네 뒤에 좋은사람 나오세요 하하하하 괴로우고싶었어요 뒤에 좋은사람 나오세요 뒤에다니까 나와 메탈이 있을게요 뒤에다니까 나와 하하하하 빨리 나가요? 하하하하 졸업할때 받아 많이 해보셨어? 이제 2학년인데? 하하하하 저희 때는 핸드폰이 두줄만 이렇게 뭔지 아시죠? 백장에 아니 핸드폰 못썼어요 못썼어요 폰에 보면은 일자폰에 이렇게 섞은거에요 두줄만 스카이요 일자폰에서 접히지 않아요 하하하하 오!! 오 피티폰 하하하하 와 시티폰도 알아? 우리 어렸어 오우! 전화받음이 왜 하하하하 하하하 안농니 하하하